김덕이 기사님은 회사를 간 거야? 붕괴를 간 거야?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? 부서부터 옮겨야겠어요? 전략계획실 핵심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현재 유데이터의 꽃 핵인사가 된 거야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옷 뺏고 와서 서운하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뭘 좀 할 건데 지금 어느 부서에 있다고 했죠? 또라이가 지금 우리 직원이랑 같이 있는데 도라이가! 아무래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